어느 평범한 도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평범한 주인공 벤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달해드리는 우리 투머킹 하지만 어느 날 이 세상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로봇 친구 토도 정신조정을 당해 멍청해진 상황 내가 얘랑 친구를 왜 해야 되지? 헬멧만이 뇌에 박힌 칩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제조법까지 찾아 이제 헬멧만 만들면 되는데 헬멧을 만들어서 내 뇌에 있는 칩을 없애야 된대요 아 나 돈 왜 이리 없지? 나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데? 후 그래도 샤워는 못 참지 아 이거구나 카메라랑 시계랑 칩 내가 카메라만 있으면 되거든? 카메라 어디 있을 거 같은데? 카메라를 구해야되는데 일단 내 가방에는 가방에 아무것도 없네 잠시만 90달러요? 저 1달러 있는데요? 아니 뭐 세상 상거지가 여기 있냐? 내가 왜 이렇게 거지지? 이건 진짜 남의 집을 털 수 밖에 없는데 이거는? 이건 진짜 내가 도둑놈이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떡하지? 그러니까 내가 복권을 샀다가 인생이 망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복권 때 막 50달러 날린 게 컸다 진짜 제가 50달러 복권을 해서 당첨이 안된거지 100달러 질렀으면 당첨됐다 생각합니다 소식이겠죠 뭐여? 뭐 필요해요? 빨리 돈 벌어야 돼요 빨리 하세요 케찹? 노 케찹 두 개? 머스타드 두 개랑 그 다음에 저게 돼지고기였나? 토마토 빼주고 연어 넣어 연어? 오케이 부어 변기가 넘... 변기요? 아니 누가 변기에서... 후... 아 또 뭐? 식당에 살아있는지? 아니 이거까지 잡아야 돼? 이렇게 쥐를 손으로 잡고 이 쥐 잡은 손으로 아우 씨앗 이걸로 햄버거 만들어 아 기기 또 왜 꺼졌어 이거? 됐죠 손님 아니에요? 아 쉣 아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 나 언제 엉망장장 돼 이렇게 해서 이거 언제 읽는 거야 이거는 아 기기가 꺼졌구나 아 진짜 이 집 기계좀 바꾸라니까 맨날 꺼지고 나 퇴근할래 진짜 더러워서 여기서 진짜 일 못한다 더 이상 꺼져 꺼져 나가 나가 오늘부터 폐업입니다 손님 나가세요 안받는다고요 아 진짜 제발 쉬고 제발 오케이 우와 나 나 부자 개같은 퇴사 싸유나라다 이제 이 이 알바의 인생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퇴사다 나 등장 나 등장 너 중고카메라야? 에라이 내가 중고카메라 사겠다고 진짜 이런 게임은 처음이야 내가 이렇게 엿같이 만드는 게임은 진짜 호딱지가 나네요 넌 출근해라 인마야 난 퇴사했어 난 오늘도 그 개같은 햄버거 집 가가지고 이제 나도 없어 네가 지 잡고 쓰레기 부리고 네가 다 해 이제 가서 나 안해 오케이 시계 카메라 칩 과연 드디어 드디어 만들어진다 과연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뭐야 뭐야 도전관이 회상 5년 전? 뭐야 이거 과거로 가는 거야? 야 과거에 잘 살았어 뭐야 샤워보스 와 뭐야 뭐야 별장이 있네 과거에 내가 바로 비트코인 질러야지 뭐야 폭죽놀이네요 폭죽놀이 저 좀 큰데? 어허허 깜짝이야 아 저 저 저 소리 알려주세요 따라오라고 했는데? 와 여러분 봤죠 저의 생존 본능 총들이 되면 바로 엎드려서 이제 어? 살려달라고 하는 나의 이 모습 옵스쿠라가 뭐지? 어허허 어허 택 어떻게 위조된 현실이었던거지 왠지 로봇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사이구나 아니 이렇게 실험하면서까지 나는 알바를 해야 돼? 그럼 뭐 실험할 거면 뭐 어? 막 이쁜 여자밖에 없는 무인도 같은 곳에 갇힌 실험 이런 거 어? 그런 실험할 것이지 약간 애니메이션 소녀왕국 포르기 이런 거 뭐야 나 안 죽었어 아니야 살아있어 뭐야 나 또 여긴데? 야 그거 뭐 실험할 거면 돈이나 좀 주고 실험 시키지? 14달러가 뭐냐 진짜 얘는 뭐야? 아 여기서 탈출하래요 어떻게 탈출하지? 뭐라는 거죠? Do you remember? It's all or 뭐 라인가? 오케이 여러분 제가 영어 솜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해석하세요 여러분들이 어? 뭐지? 뭐지? 뭐야 이건? 나도 몰라 승부야 너희가 말을 하는 게 빠를지 내가 게임을 안 하는 게 빠를지 오우 뭐야 아 내가 이것만 열었었으면 아 이 새끼 그냥 영어 진짜 구구장찍 써놨는데 그냥 오픈 어? 오픈 도어 하나 써서 그냥 이거 하나만 써놓으면 될 것이지 왜 괜히 기자랗게 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그냥 그런 거로 비밀번호 해킹도 필요하다고요? 하루만 더 일하나 진짜 진짜 오늘 마지막이 아휴 씨 잠시 오케이 당신 주문은 없어요 당신 싸가지가 없게 주문했어요 이거는 메뉴가 많은 게 너무 싸가지가 없어 주문타임은 2분이죠? 제 퇴근시간 30초거든요? 그럼 제가 만들 의무가 없다 이거죠? 저는 당신한테 햄버거를 만들어 드릴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뭐 팔짱 껴도 뭐 형 없어요 그 소돌려도 저 안 만들어줄 거예요 당신들 다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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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가지는 없어도 오가지는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? 안 됩니다 아싸 그럼 뭐 끝났다 이제 100달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이 영상을 맥도날드 사장님이 본다면 분명히 나를 정직원으로 채용했을 거야 나 이제 부자거든 이런 거 좀 플렉스 할 때도 될 때야 나 145달러가 있어 여러분들 여우 평생 먹고 살아요 오케이 이제 폭탄 만들었으니까 요거랑 야 넌 뛰어와라 서민 자식아 나처럼 부자들은 고급 버스를 타고 가지요 도착 하지만 이 친구 여태께 열심히 뛰어갔기 때문에 체력이 미쳤어 버스보다 빨라요 터지나? 여기서 앉아야겠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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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두 뭐야 이거 떨어지는 거야? 다 혹시 쟤네 안 보면 쫓아오는 애들입니까? 맞죠? 스릴낫죠? 스릴낫죠? 어땠죠? 하지만 나로 말하자면 우는 천사 마스터 한 사람 스시피 스시피 우는 천사 수많은 이런 종류의 공포게임을 해왔던 남자이기 때문에 감각질이죠 절대 안걸리죠 아니 왜 이리 살이 찐 거야 왜 못 나가 아 깜짝이야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나 올라가게 해줘요 스시 토끼가 제일 빠르 고따이가 토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 뒤에 누구 쫓아오나요 여러분들? 오 시발 제발 아 다행이다 뭐야 흑백도시 난 지금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여태껏 이 가게를 피하려고 하다가 여기로 빠진 것 같아요 반대로 남자답게 가게를 들어가면 진짜 나가는 길은 이 가게 안에 있지 않을까 나의 소중한 직장터 바로 요것이 나의 탈출구 나 될 수 있는거지 혹시 나 다시 일하든 되나요? 때려쳐 이씨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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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랑 그 느낌이 다른데? 얘가 소인가? 아까 가게보다 훨씬 좋은데 시설이 피클 노에다가 15는 뭐냐 얘가 데드인가? 진짜 이거 햄버거집에서 광고 들어와야돼 진짜로 몇 명 지금 이거 방송 보다가 시청자들 배고파가지고 지금 햄버거 사러갔다 이제 햄버거랑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잘 받으세요 오케이 맛있게 해주세요 피부에 양보하네 다들 이래서 그 피부에 양보하세요 말에 괜히 나온게 아니라니까 와 이거 너무 강력하네 근데 주문은 진짜 약간 내 불알이라도 구워줘야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남자다운 주문이다 구님 이 사람 달걀을 좋아하니까 거기를 맞춰주면 정말 좋아하겠지 오우 좋아서 그냥 문옥하는거 봐 두두두둔 뚜두두둔 뚜두두둔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심심해져라 물고기의 생동감을 줘봤어요 갓잡은 물고기 마냥 파닥파닥 튀어오를 수 있게 원래 고기는 칠수록 맛있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치잖아요 용장까지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설마 내가? 근데 얘 좀 무서운데? 설마 여기 사야되냐 이거? 설마 밑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 죽이나요 여러분? 저 혹시 혹시 소 패티랑 배지 패티가 어딨는지 아시는 분? 어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고기 탄다 자 빨리 와라 고기가 익었는지도 안보여 아니 안 익었어 혹시 너무 느려 어휴 아이고 먹을거 가지고 장난쳐서 벌받는 내용인가요? 아이씨 탄거라도 주지 아니 난 먹을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절대 장난 안치죠 소연님 아이 아 몰라 구워 아니 왜이리 빠르는거야 너는 느리면서 빨라 제일 꼴받아 아 잠시만 하나 둘 어! 피해버리기? 몸받쳤쥬? 롤받쥬? 그럼 내가 지금 이게 하나가 뭐한거지? 소 지금 소해야되고 이게 소고 지금 내가 들고있는게 닭을 지금 다시 찾아야되는거지 얘들아 닭이 탔지 지금 너 닭이지? 오케이 얘를 왼쪽으로 조금 유인하고 멍청한 코쟁이 김혜팔새끼 저거 똑같다 오케이 됐다 옆을 한번 꺾고 구우면서 양상추 피클 치즈 양팔 토마토 오케이 위에거 잡고 2번 할 수 있다 오케이 밥 드실 시간이에요 제발 이거 먹고 저는 프로즈 저 맛없어요 전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저는 영양분도 안맞아요 전 완전식품이 3개 다 있잖아요 왜 안먹어요 종쳤잖아요 왜 안먹어요 직접 좋아한다고요? 아니 이렇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님 진짜 던졌어야 했구나 나이스 아 깜짝이야 전화왔다 비키세요 돼지씨 아 미안해 미안해 여기다 전화 아.. 너네 북이네 내가 뭐야 나 설마 이.. 나 이거? 푸린 햄버거? 넵 뭐야 이거 애들 다 죽었는데? 뭐해 죽은거지? 햄버거 살인마가 여기 들어온게 분명해 뭐야 여기 무슨 소리야 여기 아니 뭐.. 오오오 오오오 얘네 오 열어주셨는데 자상하게 기린이 하나 있네 오 뭐야 밖이야 오오오 자유야 드디어 알바에서 해방됐다 드디어 드디어 그지같은 햄버거를 드디어 드디어 안 만들어도 된다 따뿅 하이 와.. 푸버거는 자유에요 음.. 무한모드 절대 안해요 바로 게임 지울겁니다 저 행복을..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번달까 꼭 행복이 아니라는 거를 이 게임에 알려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도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어.. 그럴 때 잠시 쉬어가면 주변 자연을 한번 돌아봐라 약간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너는 몸무게를 관리하지 않았지 스스로 햄버거 패티가 되어라 쳐놓고 왔습니다 되게 뭐 의미가 깊은 게임이네요 재밌게 보시분들 유튜브 구독하지 마세요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고요 당장 이 게임 지우러 가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유바